한글자막 by 한효정 시간이 끊어진 이 길에 서 있어 아직 미뤄지지 않아 나 안 이랬던 거야 똑같이 바라봤는데 똑같이 헤맸는데 왜 내 맘이 다 무너져 버릴까 저 바람마저 널 아직 기다리면서 있어 돌리는 배빛과 서운 성이다 안 돼 아직 모두 깜빠록 가득해 아직 어디도 못 가겠어 혹시 빠르게 지나쳐도 내가 널 찾을게 그때 다시 너에게로 부서진 내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부서진 내 shining star 너에게도 보일까 어쩌면 이 노래가 날 다시 만나게 해줄 거라 침착해 아니 침착해 난 아무도 몰라 그리워하다 여전히 이곳에 멈춰있어 나 제 손에 돌기만의 소송이다 안 돼 아직 모두 깜빠록 가득해 아직 어디로 가득해 아직 어디도 못 가겠어 어떤 길을 가득해 어떤 길을 가도 다 너로 연애가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아아 아아 빛이 따라서 달려갈게 널 기억해 내게 그때 다시 너에게로 부서진 내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부서진 내 shining star 너에게도 보일까 부서진 내 shin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펼쳐지는 singing star 너에게 들려질까 시간이 무너진 네 길에 서있어 아직 무너지지 않아 나 아니랬던 거야 똑같이 바라봤는데 똑같이 헤맸는데 왜 내 맘이 다 무너져 버릴까 저 바람마저 널 아직 기다리면서 있어 전달리는 빛빛도 서성이다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저는 랩댄스스쿨 강남중 오늘 수강 중 열린대 살김 예은입니다 처음으로 만내가 되었습니다 언니들은 댄팅 가수에서 더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에게 대프란 초콜릿입니다 왜냐하면 초콜릿을 보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 것처럼 대프면 행복해지고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넘버원 대프댄스스쿨 대프시류음악학원 대프키즈댄스스쿨 화이팅 대파시쾌스쿨 대파시쾌스쿨 토er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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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